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영장 울투데이치 이성진이 오빠 모르고 지겹빵! 지겹빵! 한보야 한보야? 주영이 대환이요 보이잖아요 대화할게요 보이나? 네 하나 있어요 아 옆에서 아직 차 다음부터 하면 안 돼? 뉴욕 제니야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형만 더 너가 하면 괜찮아 선수가 하니까 선수가 따로 하는 거야 이렇게 정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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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! 미국과 안녕! 메이저리그 동네 핸드폰 게임 가려면 카트라니 아유 잘했어, 화장품 새 걸로 더 사줘. 777, 777이. 소가 이렇게 써주면서 튀겼어. 맞아요, 감독님. 지경이는 호로록, 호로록 먹었어. 그거네. 너는 수술권 했다, 야. 아니, 누나. 여기 라면 이렇게 묻은 거 봤어, 누나 거의 다 나오잖아. 다 나오다니까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스타일리스트님.